학습법 반갑습니다. 전국의 해신 메가스터대 학생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수술 브린다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대비해서 사실 학습법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 그렇죠? 학습법이라는 건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나름 선생님이 그래도 공부를 좀 오래 했으니까 경험을 좀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지금 2학년 친구들이 너무나 좀 복잡한 상황이 있죠. 교육 과정은 개정인데 수능은 과거 거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이긴 할 거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과목과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과목과 내용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다양해. 어느 학교는 수학 1을 끝내지도 않았고 어느 학교는 수 2를 새로 시작하고 어느 학교는 수 2와 확통을 하고 있고 어느 학교는 또 수 1과 확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미적분을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행을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할 거야. 정답이란 건 없지만 사실은 여러분 무리하게 욕심을 내면 세 과목을 지금 다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말고 상황과 능력에 맞게 조절을 합시다. 상황과 능력에 맞게 조절을 좀 해보세요. 너무나 추성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이 2학년 여름방학 때였거든. 2학년 1학기 때 일단은 문의과가 공통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좀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여름방학 때 내가 독서실을 가서 아주 비싸고 편안하게 잠을 많이 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죠. 여름에는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름방학 때 내가 선행을 많이 해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자 독학을 했으니까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갑자기 다 공부해왔지? 이러면서 술술술 나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학교나 다 비슷비슷할 텐데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아이들이 선행을 좀 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나는 그 선생님이어가지고 친구들은 다 알아서 이해하고 나는 좀 몰라가지고 그때부터 막 버거워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년치 내용을 전부 다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치 이렇게 꾹 끌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내용은 이미 까먹은 상태고 그럼 이런 여름방학 때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2학년 때 멍하게 될지 아니면 전부 다 내용을 또 이해하게 될지 그게 좀 갈려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황과 능력에 맞게라는 표현은 뭐냐면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선행을 한 친구들이라면 선행을 한 친구들이라면 그러니까 수트도 확통해서 선행을 한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시 똑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 선행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으면 그 같은 강의를 한 번 더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집을 풀었으면 그 문제집을 다시 한 번 푼다든지 새로운 걸 추가한다기보다 그 여러분이 한 번 했던 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내가 만약에 겨울방학이든 아니면 학기 주인 선행을 한 적이 없다 선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집이나 강의를 선택할 때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좀 쉬운 거 위주로 알았지? 간결한 거 간결한 것 위주로 구성을 해보세요. 강의수도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문제집 같은 것도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풀고 있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스토리도 있고 그다음에 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구분이 되죠. 그 중에 좀 어렵지 않은 문제집을 선택해서 먼저 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상황과 능력에 맞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정하고 내용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슬슬 학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시기가 왔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있으면 예비고삼이죠. 예비고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쩌겠어?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학평에다가 그다음에 내신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많을 수 있단 말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방학 때 아니면 사실은 이 아이들은 많이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지. 우리가 어쨌든 학기 중에 계속 내신만 공부하니까 이거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에 맞추면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신 집중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학평과 내신을 7대 3 정도의 비율로 좀 맞춰주세요. 이 녀석은 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 그리고 시험 과목 그 부분이 좀 국한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학평에 나왔던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신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과 별개의 과목이라든지 뭐 수학 1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수학 상환을 하지 않으니까 수학 2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답이 아픈 복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과 그다음에 내신에 집중돼 있는 문제라면 아무래도 2학기 중간고사의 범위겠지.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집중 문제 풀이 중산이 뭐야? 중간고사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풀이에 대한 비율을 7대 3 정도로 맞춰라는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개학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바로 이걸 비율을 바꿔야 되죠. 3대 7이나 아니면 2대 8 정도로 이걸 확 늘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사실 공부할 때 둘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둘 다 5대 5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내가 어떤 걸 공부해도 효율이 굉장히 좋고 잘 되더라 뭐 이런 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사람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좀 조절할 필요가 좀 있거든. 그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는 벌써 좀 이르긴 하지만 나 내신 파이터다 정식 파이터다 이렇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건 좀 일러. 일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비율을 좀 맞춰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사실 우리가 학원을 다닐 때도 수학학원을 다닐 때도 매일매일 다니진 않죠. 매일매일 다니진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인강을 들을 때나 혼자 공부할 때는 이걸 같은 과목을 매일매일 공부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면 사실 좀 진리죠. 진리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강의를 들을 때나 공부를 할 때에는 항상 요일과 요일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생각해 봐봐. 학교에서 일단 우리가 아침에 가서 좀 자죠. 그 다음에 점심 먹을 때까지 푹 자다가 점심 먹고 이제 잠 오니까 또 자잖아. 그리고 이제 저녁 저녁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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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깨죠. 잠깐 깼다가 또 자자 시작하기 전까지 또 좀 잤다가 그 다음에 학원에 갑니다. 학원에 가서 또 이제 좀 자다가 집에 가면 엄마가 수고했다고 빨리 자라는 거 또 자죠. 그러니까 이런 잠에 뭔가 그 상황만 반복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사실 주말 말고는 여러분들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 주말에는 또 우리가 놀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는 거의 공부를 못할 텐데 지금 방학 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거든요. 학교를 보충수업 때문에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가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안 가면 또 안 가는 그 나름대로 또 뭔가 풀어집니다.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거나 혹은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혼자 공부할 때에도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진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월, 수, 금에는 내가 아무래도 수학2를 좀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수학2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 목에는 확통을 공부를 하고 그래 토요일은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수학1 정도는 그래도 아주 절실하지는 않지만 좀 복습을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일요일은 그래 수학 하루 쉬자. 다른 과목 공부하자. 다른 과목에 좀 집중해보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혼자 공부하거나 인강을 들을 때에도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도 맞추세요. 알겠지? 그래야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짓을 안 한단 말이야. 월, 수, 금에는 내가 7시부터 10시까지 인강을 듣는 그 다음에 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복습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선생님 그러면 저는 수2 이번에 확통 안 하니까요. 수2를 진행하고 이날 그 전날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진행할게요. 이렇게 유동적으로 짜라는 거지. 이런 계획이 없이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어버리면 날씨도 덥고 배도 고프고 그렇죠? 그냥 놀라버립니다. 그러면은 한 17, 18년 전에 이제 내 모습이 되는 거죠.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뭔가의 의무감에 서로 잡혀서 공부를 막 하려고 하면 사실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 일단은 여러분 과목도 꼬여있지 교육과정도 꼬여있지 해야 할 것만 치행 후가는 없지 이런 식으로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름방학 너무 욕심 좀 부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되 학평과 내신에 대한 비유를 맞춰서 겨울방학 때 선행보다는 선행과 복습을 좀 조절을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2학년 친구들이 여러분이 2학년 내에 과목을 배우고 있는 수학원과 수학투하 확률과 통계 그리고 좀 더 추가를 하자면 미적분이라는 과목 그 다음 기아라는 과목 이런 것도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싶겠지만 가능하다면 하세요. 가능하다면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걸 다 하다가는 그냥 돌아버리겠다 싶은 친구들은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상황과 등장에 맞게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학기 때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 노력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겪었잖아. 근데 이미 1학년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더 어리게 볼 수는 없어. 1학년 때 바탕으로 2학기 때를 충분히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여러분 3학년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단 말이지. 선생님이 계속해서 2학년 친구들 굉장히 마음이 좀 쓰입니다. 왜냐하면 개정 교육 과정을 선생님이 가장 빠르게 시행하기 전에 자료도 충분히 조사를 했고 칼럼도 여러 개 썼고 캐스트 통해서 매번 그렇게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개정 교육 과정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학평이 출제되는 여러분 문제집이라든지 내신 시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뭔가 개선되지 않고 여러분 좀 더 괴롭히기만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가슴이 좀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2학년 친구들한테 어떻게 신경을 좀 더 써줄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입장이거든. 마음이 좀 많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2학년 친구들한테도 계속해서 캐스트를 통해서 자주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좀 많이 혼란스러울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뭔가를 다 헤쳐나가서 막 이렇게 극복해야 되고 이거보다는 빨리 벗어납시다. 여러분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뭔가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일 거야. 분명히 여름방학이. 놀고 싶겠지만 조금 참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서 여름방학 좀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 바탕으로 공부를 좀 하면은 그래도 혼자 막 끙끙 싸매고 있던 것보다는 효과가 좀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건강 잘 챙기고 우리 이제 방학 때 그리고 학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알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강의에서도 만나고 퀘스트에서도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의 신 메가스터드 학생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수풀린다. 이현수 선생입니다. 여러분 1학기 보내느라 굉장히 수고가 좀 많으셨고 이제부터 2학기 여름방학 및 2학기 학습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일단 1학기에 비해서 지금 2학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죠. 1학기 때 물론 수학원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시작하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무리가 없는데 2학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예비고삼이 되죠. 예비고삼이 되고 2학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치 27세 결정되는 것처럼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여름방학이 한 여름방학이 이번 여름방학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기간이 짧죠.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8월 초제주까지 3주 정도로 구성이 되는 그런 여름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전부 다 많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게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보면 마치 여러분들이 뭔가 실패한 느낌처럼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좀 부리지 말고 일단 최대한 좀 짧은 기간 내에 2학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제 기말고사가 9월에 중간고사가 9월에 시작이 되는데 그 사회 기간도 짧아져요. 그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계약을 하면서 시험 대비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좀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의 목표는 우리가 2학기 시험을 최대한 좀 일찍 준비하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들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열을 선택하는 친구들 따라서 굉장히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수학 1이랑 수학 2랑 확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수학 1을 다 끝내지 않고 지금 1년 내내 가지고 가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학 1하고 확통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수학 1은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까지 나간 상태고 그 다음 역렬과 통계는 순열과 조합인 상태고 그 다음 2학기 때는 수학 1을 다 끝낸 상태에서 수학 2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좀 많을 텐데 지금 각각의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학 1과 수학 2와 확통을 전부 다 2학년 내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 세 가지 단어 전부 다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했죠. 이게 여러분들 수학 지수로그 함수를 몰라도 삼각함수를 풀 수 있고 삼각함수를 몰라도 수열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수학 1이라는 과목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어를 좀 쪼개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쪼개서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학 1을 1학기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2학기에 진행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수열 단원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열 단원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진행을 안 한 친구들이라면 함수의 극한부터 다 시작을 할 거고 1학기 때 진행을 한 친구들이라면 아마도 도함수의 활용이 있죠. 미분 단원에서 활용 단원부터 적분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수학 2는 앞 단원에 비해서 뒷 단원에 대한 무게가 굉장히 좀 무거워집니다. 어려워져요. 다시 수학 1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세계에 따라 비슷해요. 다른, 다른, 다른 거야. 근데 수학 2는 전체가 한 가지 내용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뒷부분의 내용이 훨씬 더 무거워져요. 내용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 미분까지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수학 2를 뒷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수학 2를 진행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은 좀 쉽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뒷부분의 내용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이런 연방학 때 수학 2를 전부 다 개념 베이직 정도로도 끝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2학년 내에 통계까지 진행을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확률, 최소한 확률 정도까지 진행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통계는 앞에 순열과 조합 확률이 한 가지 단원이라면 통계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통계는 어느 정도 암기도 좀 필요하고 앞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뭔가 논리적으로 구성이 된다기보다는 계산과 계산과 공식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통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덜어내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확률이 제일 메인이다. 그리고 수학 2에서는 뒷부분 전체가 메인이고 수학 1을 만약에 진행한다면 수열 단원이 포인트가 되겠지. 선생님이 요즘에 1학기를 보낸 인강 수강생들한테 메시지가 조금씩 오거든. 어떤 메시지냐면 여름방학 때 수학 1과 수학 2 중에 어느 걸 좀 더 집중해야 됩니까? 사실은 1학년에 대한 내용은 수학 상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고나 학평을 볼 때 이제 출제가 안 되는 일만 남았죠. 그리고 이제 출제가 안 되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3학년 올라가서 정시를 준비할 때에도 수능의 포인트를 맞춘 과목들이기 때문에 수학 1에 대한 부담을 아예 버릴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럼 수학 1을 복습해야 될까? 수학 2를 예습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거로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개념 강의 좀 생각해보자. 개념 커리큘럼이 수플림 개념 베이직과 그 다음에 수플림 개념 완성과 블랙라벨과 직전 대비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1학기 때 해보니까 블랙라벨을 학기 내에 완벽하게 소화하기에 굉장히 힘들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수학 1이랑 수학 2 블랙라벨이 지금 완강되는 상태인데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이 이거 강의에 토할 뻔했어.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수학 1과 수학 2 과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지를 보면 쉽게 출제하고 있는 학교에 거의 없을 만큼 지금 미분과 적분 그 다음에 상학함사 수혈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원래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블랙라벨은 조금 더 안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등급과 여러분 배우고 있는 과목과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블랙라벨을 수강을 원하는 친구들이라면 블랙라벨을 시험 범위 정도까지만이라도 최대한 방학 때 수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여러분이 선생님 3등급 기준으로 나누거든. 그러니까 4, 5등급 친구들이라면 사실 블랙라벨까지 소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개념 베이직, 개념 베이직 강의와 그 다음에 개념 완성까지 개념 완성까지 학습을 좀 진행하세요. 근데 개념 완성을 전범위 내용 다 끝내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2학기 때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지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치?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진행을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는 개념 완성 강의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 시험 대비는 그래도 여러분들 1학기 때보다 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등급 이상 3등급 이상 친구들이라면 블랙라벨을 좀 노려봐야 되겠죠. 1등급 찍어야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개념 완성 강의랑 개념 완성 강의 전범위까지 이제 학습을 하시고 아예 끝내세요. 전범위까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블랙라벨 강의를 시험 범위까지만 블랙라벨 강의를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간고사 끝나면 2학기 대비, 기말고사 대비해서 블랙라벨 그때부터 수강을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념 완성 강의가 주가 돼야 돼요. 개념 완성 강의는 블랙라벨을 위한 뭔가 초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할 시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포인트를 다시 짚어보면 수학원 복습과 수학2 선행 둘 중에 어느 거 해야 됩니까? 사실 둘 다 해야 돼. 둘 다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수학원이 계속해서 학평이 나올 거예요. 목에서 버릴 수는 없잖아. 그리고 수학원에 대한 내용이 수학2에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발목을 계속 잡을 수 있단 말이지. 이거는 여러분 수학원 복습의 경우에는 사실 문제집을 푸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여러분 수학원에서 제공되었던 워크북 있죠? 거기에 일단 기출문제 굉장히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념 완성 교제랑 개념 완성 교제랑 그 다음에 워크북만 워크북만 반복해서 풀어도 여러분이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만 진행을 해도 수학원에 대한 감각을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2 선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거나 문제를 풀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수학1과 수학2를 동시에 진행을 하되 비율을 한 3대 7 정도로 맞추세요. 3대 7 정도로 맞춰서 수학2에 조금 더 무게를 두자라는 거지. 이유는 간단해. 수학2 훨씬 더 내용이 많고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선행을 어디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선행이란 범위는 사실은 한 학기 정도로 두거든. 한 학기 정도 선행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까먹지 않은 선에서 다음 시험을 좀 일찍 대비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편인데 지금 사실 학교들마다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각각의 배우고 있는 과목을 일단은 2학년 내에 2학년 내에 저기 있는 세 과목을 다 끝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이미 수학1을 1학기 때 학습한 친구들이라면 수학2와 확률과 통계만 진행하면 되지 그리고 수학2도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2학년 내에 수학2와 그 다음에 확통까지 일단 선생님 기준으로는 최소 개념 베이직입니다. 최소 개념 베이직이야. 최소 개념 베이직까지 선행을 좀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여유가 된다면 개념 완성까지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블랙라벨을 끝 범위까지 일단 공부를 하고 있다. 혹은 내가 끝낼 거다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은 이미 성적이 좀 잘 나온 상태일 거야. 그럼 개념 완성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않거나에 대한 선택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게 생각해 주기 제일 좋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고2의 친구들이 지금 개정교육과정 들어서서 첫 번째 뭔가 벼락을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그러한 뭔가 최근 학평에 나왔던 그런 오류가 있었던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 뭔가 여러분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육과정을 다 뿌셔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당장에 가지고 있는 과제가 뭐야. 내신이죠. 내신을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을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어떠한 상황이 좀 펼쳐져도 대학을 그나마 좀 여러분 빨리 좋은 데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린 역할을 선생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는 아마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예요. 물론 우리 여름방학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특징들이기 때문에 놀고도 쉽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지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막 옥죄어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1학기 때 뭔가 학습을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패했다면 그 실패에 대한 원인 그리고 나름 성적을 잘 받았다면 성적을 잘 받았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해서 2학기를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 2학기 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지고 복잡할 거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그리고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들보다도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 잘 세워가지고 여러분 2학년 그리고 3학년 될 때 전까지 선생님이 최대한 좀 많이 도와드리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하고 이번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 때 성공적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 2학기 때도 그리고 여름방학 때도 계속해서 좋은 강의로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